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 요리공작수의 하로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식조리산업기사의 깻잎전을 만들어 볼 건데요 깻잎전을 만들 때 주의하실 점은 깻잎의 색이 심하게 바래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익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깻잎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상의 재료를 이용해서 깻잎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소고기는 지급받으시면 키친타올에 감싸서 빗물을 제거해 주세요 양념에 들어가는 팜하늘부터 곱게 다져주세요 두부는 곱게 으깨줄 건데요 판에 눌린 부분은 제거해 주시고 면보로 수분을 먼저 제거해 주세요 깻잎은 줄기 부분은 다 제거해 주세요 소고기는 기름은 제거해 주시고 살코기만 곱게 다져주세요 고기 밑간을 해 보도록 할게요 두부는 고기의 3분의 1 정도 비율로 넣어 주세요 여기에 다진 대파만은 넣어 주세요 소금 3분의 1 작은술 설탕 3분의 1 작은술 깨는 손으로 부셔서 넣어 주세요 후춧가루는 소량 넣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3분의 1 작은술 마지막으로 참기름 3분의 1 작은술 끈적일 때까지 치대주도록 할게요 달걀은 채에 내려서 달걀물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깻잎에 만들어 놓은 고기소를 넣어서 성형후에 달걀물을 입혀 구워주도록 할게요 먼저 깻잎에 밀가루를 골고루 발라 주세요 깻잎의 진한 색깔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접어 주세요 고기를 집어넣을 때는 너무 두껍지 않도록 주의해서 채워 주세요 두껍지 Everywhere 상행이 끝났 깻잎전은 다시 한번 밀가루를 달걀물을 입혀주시고 달걀물을 입혀서 구워주도록 할게요 불은 최대한 약한 불로 맞춰주시고 식용유로 살짝 코팅해주세요 달걀 한 면이 익을 때까지 약한 물에서 계속 익혀주도록 할게요 달걀물이 익으면 뒤집어주세요 상평해질 수 있도록 키친타올이나 면보를 이용해서 눌러주세요 누르실 때는 달라붙지 않도록 식용유를 살짝 발라주세요 전을 지지면서 나오는 수분은 닦아주셔야지 전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이 충분히 익게 되면은 불을 끄고 완성접시에 담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깻잎전을 완성해봤고요 이제 깻잎전의 평가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깻잎전을 구우실 때 심하게 색이나지 않도록 약한 물에서 천천히 구워주셔야 됩니다 두번째, 요구사항에 초간장을 곁들여 제출하라고 나와있다면 초간장을 반드시 만들어서 곁들여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세번째, 익혀서 나가야 되는 요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서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건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